이 놀라운 영상은 상어처럼 생긴 물고기를 잡으며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머러비치 하늘로 날아오르는 무자비한 맹금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. 머러비치는 미국 내 최고의 관광지로 꼽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해변인데요. 날카로운 발톱에 꽉 잡혀 몸부림 쳐도 별수 없는 물고기는 이 새의 전역수사가 될 운명입니다.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게 어떤 종류의 새이고 어떻게 상어를 잡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나라며 영상이 공유되고 있는데요. 매의 눈을 가진 전문가들은 이 불운한 물고기가 실제로 상어가 아니라 날카로운 이빨과 등지느러미로 1m에 10kg까지 자랄 수 있는 레이디피쉬라고 결정했습니다. 그리고 이 살인새는 어스프릭 즉 물수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. 어제 한국의 전역뉴스에 해외 토픽으로 난 영상을 참고하여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.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